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여러 성격과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여러 가지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성소에 Holy of Holies라고 하는 지성소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밖으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밖으로 나가신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모든 벽을 허무시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확장의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장이란 이름 혹은 제자도라는 이름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저도 계속해서 예배는 다 항상 같이 드리고 있었는데요 강조민 목사님은 또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성장, 확장을 말씀하신 것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우리 삶에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왔죠 이제 거기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길갈까지 들어왔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우수아가 여리고로 가는 중에 이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리고를 처음부터 치려고 했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길갈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이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군대 장관이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우수아에게 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질러라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우수아가 군대 장관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리에서 신을 벗고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했던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가시 덤불, 가시나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에서 불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아마 성경은 여우수아에게서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의도하고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우수아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만나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물론 우리가 모세와 우리를 비교하는 건 큰 무리가 있습니다 모세와 우린 전혀 다른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자리에도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여우수아도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또 모세가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거기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우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룩한 곳을 찾아가서 야 여기가 거룩하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면은 뭔가가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바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룩의 평범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산에 오르든지 양을 치든지 염소를 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집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특정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성지 말 그대로 성지 거룩한 땅 홀리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루살렘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죠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묘 교회라든지 혹은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이죠 모든 특별한 거룩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나 동방정교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것을 거룩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장소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귀한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여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꼭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든 들판에서 일하시든 부엌에서 아이들 돌보시든 어느 곳이든 낮은 골짜기든 어둠이든 빛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라면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 평범한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군대 장관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우수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여우수아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실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우수아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헤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 어떡하나 오늘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니 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을 여우수아가 처음 만난 장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우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난 앞에 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라 하나님이 다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아는 이미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여우수아가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리고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지배하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겁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윗방이 거룩한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우상이 숭배하는 바벨론에 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다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이 정말 득세하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리로 오셔서 바벨론의 윗방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윗방에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룩한 자리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어가는 거죠 결국 다니엘이 외치는 게 뭘까요? 이 바벨론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아직도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모님이 자녀들이 안 믿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함의 거룩함이죠 제가 늘 저의 마음에 두는 거룩은 구별함입니다 구별함 가장 저의 기본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은 구별함이라는 명제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구별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나의 장소를 구별하고 나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나의 물질조차도 구별하여서 막 꺼내가지고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서 가져와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이 기본적인 시간, 물질, 마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예배의 거룩함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것을 다 구별하여서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여우수아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호랩산과 여기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황폐한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땅이라는 거죠 호랩산은 멋진 명산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호랩산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나 사람들이 이야기로 보나 호랩산이 멋지게 나무가 숲이 울창하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서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타난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동네의 흔하고 흔한 나무인 거죠 맨날 보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무 중에서 제일 멋진 나무에 제일 큰 나무에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나타나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수님 메시야를 예언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볼품이 없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연한 순 같은 별거 아닌 그러한 존재가 바로 메시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의리의리하고 멋지고 대단한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여러분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로 가는 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의 동편이거든요 제가 히브리 대학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히브리 안식일에는요 제가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안식일에 히브리 대학은 문을 완전히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기억하건대 건물 지키는 한 두세 사람 외에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저 혼자 캠퍼스를 거니는 거예요 내 것처럼 진짜 단 한 명도 없고 그 큰 캠퍼스를 거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대학의 저 안쪽 끝으로 가면은 바깥에 극장 같은 야외 극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서면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이게 스코피스라고 큰 산에 위에 있는 캠퍼스인데 산 너머로는 다 유대 광야예요 다윗도 그 광야로 도망갔었습니다 납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바로 그 산을 넘어서 광야를 통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었고 그 밑으로 쭉 가면은 결국 여리고를 만나는 겁니다 여리고 가는 땅은 거칠고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 원로 목사님의 광야 설교 많이 은혜 받으셨죠? 광야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서 있든지 그것을 구별하여 들이십시오 황폐한 땅에 서 있을지라도 구별하여 들이실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여우수아가 엎드렸습니다 14절 보면 여우수아가 바짝 엎드리죠 여우수아가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뭔진 몰라도 엎드려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우수아가 엎드려 있는 것보다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엎드린다고 다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닙니다 낮은 자세를 갖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우수아는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를 바짝 낮추는 귀의 겸손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의 겸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우수아가 14절에 뭐라고 묻냐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서 성막에서 잤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등잔불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망나니들이고 성전 이 성막을 어린 사무엘이 지킵니다 거기서 잡니다 혼자 자잖아요 저는 이 사무엘이 혼자 자는 장면에서 존경심이 듭니다 저는 거기 혼자 못 잤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서 자라 그러면 저희 아내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누구 친구를 데려가서 자지 혼자는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혼자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엘리가 뭐라고 그에게 가르쳐줍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막이 그냥 성막이어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외치면서 엎드리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귀를 가진 사람이 거룩한 입이 아니라 거룩한 귀를 가진 사람이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이라서 예배당이라서 거룩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여리고 앞이고 이곳이 호랩산이고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시든지 거룩한 곳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리고와 같은 성을 만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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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